범죄나 사고가 벌어졌을 때 CCTV 영상을 확인하는데요. 요즘은 실시간으로 CCTV를 통해 위험을 감지하고 대처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. 차량 절도범을 현장에서 붙잡고 만취 운전자를 찾아내며 도심 치안 유지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. TJB 김철진 기자입니다. 이른 새벽 시간 한 남성이 차량을 빤히 쳐다보더니 길을 따라 걸으며 주차된 차문을 하나씩 열어보기 시작합니다. 지켜보는 이가 아무도 없는 것 같지만 남성을 따라 카메라의 방향도 바뀝니다. 결국 남성은 문이 열려있던 차량에서 금품을 훔쳤는데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현행범으로 붙잡혔습니다. 차량 한 대가 도로 한가운데를 막아섰습니다. 카메라를 당겨 살펴보니 운전자가 잠에 든 상황. 관할 지구대를 출동시켜 확인해 보니 운전자는 만취 상태로 하마터면 2차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. 범행을 발견한 건 차량 블랙박스도 지나가던 시민도 아닌 약 10m 높이에 매달린 CCTV였습니다. 대전경찰과 대전시 등 70여 명의 요원들이 24시간으로 5,500대의 관제 CCTV를 통해 시 전역을 샅샅이 훑고 있습니다. 경찰, 순찰차를 출동시키거나. 올해에만 절도 19건을 비롯해 31건의 현행범을 검거하고 시민 구조에 나서는 등 파수꾼 역할을 톡톡히 해냈습니다. TJB 김철진입니다. 기상캐스터 기상캐스터